양발 어깨 넓이에서 우타나아사나 상체 숙이고 호흡 부드럽게 드롭백 1단계 상체 세우고 양손 허리를 맞추고요 초급은 30도 중급은 60도 고급은 75도 숙련자는 90도까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1도씩 접근하듯이 무릎 안쪽으로 잘 펴주고 팔꿈치 모아서 어깨 열고 75도까지 턱을 가슴 쪽으로 가슴을 턱 쪽으로 잘란다라만 다 확실하게 넓떡다리 안쪽 근육과 엉덩이 아래쪽 근육을 활용해서 가슴을 좀 더 들어 올려보세요 척추를 뽑아내는 느낌 75도 이상에서 고개 뒤로 호흡조돌하면서 앉아와 리모드라 열기 때문에 팔을 뻗고 골반 중심부와 다리 안쪽이 힘을 주면서 컴옵 하나 둘 컴옵 셋 컴옵 넷 컴옵 다섯 컴옵 여섯 컴옵 컴옵 일곱 컴옵 여덟 컴옵 아홉 컴옵 열 컴옵 우타나사나 호흡 고르고 호흡 복부의 수출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허리를 편안하게 엉덩이를 밀어 올려보세요 다리 전체 힘을 주고 발바닥 안쪽과 뒤꿈치를 활용해서 발바닥 전체로 지면 연결 자 드롭백 두 번째 다시 초급은 30도까지 중급은 60도 고급은 75도 숙련자는 90도 호흡 75도에서 고개 뒤로 호흡 고르며 앉아와 리무드라 팔을 뻗어보고 여기가 있다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힘들면 돌아가서 우타나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열 아홉 스물 열 번 더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스물 아홉 서른 돌아와서 우타나사나 세 가지 기본 반달을 깊게 목 잠그고 복부 잠그고 골반 기조부까지 잠그고 호흡 고르고 심박동 심박동을 안전시킨 다음 세 번째 드롭배 이번에는 여기가 있다면 서른번을 목표로 초급 30도까지만 중급 60도 고급 75도 고급 75도 숙련자 90도 준비해주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70도 60도 기준으로 30도 30도 32 33 34 35 36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6, 47, 48, 49, 50, 51, 52, 53, 54, 54, 55, 56, 57, 57, 58, 58, 59, 60, 58, 59, 60, 우타나사나, 세 가지 기본 반달에 충실하게, 호흡 고르고 심장박동 안정 호흡이 안전했다면, 네 번째 트롯백, 계속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요. 수련자 역량에 맞춰서 30도, 60도, 75도, 90도, 여의가 된다면 40번 준비하고 61, 62, 63, 64, 65, 66, 67, 60, 68, 69, 70, 70, 71, 72, 73, 74, 75, 76, 77, 78, 8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5, 86, 87, 88, 89, 90, 91, 91, 92,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자, 마지막 각자 열 번만 더. 108번을 채워봅시다. 1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마무리 우타나사라 충분히 여유있게 양발 어깨를 넓이해서 팔을 자유롭게 바다스타 양발 골반 넓이에서 손바닥을 발바닥 깊숙이 호흡 내쉬며 팔꿈치 구부려서 얼굴을 다리 사이에 발바닥 손바닥 전체 힘을 주면서 조금 더 발바닥을 손목 가까이 깊숙이 밟은다 고개 들고 팔꿈치 펴주고 척추 수평으로 골반을 뒤로 가슴 앞으로 아랫배와 어깨를 뒤로 잡아 빼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에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넓덕다리 전체 근육을 끌어올리고 다시 발바닥 전체로 손바닥 눌러주고 손바닥 전체로 발바닥 잡아당기면서 한 번 더 깊게 내쉬며 자세에 접근 손목 팔꿈치 굽히고 팔꿈치를 정강 이쪽으로 뒤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다시 준비 잘 돌아오고 풀어주며 파다스타 엄지 발가락을 단단히 깊숙이 내쉬며 상체 앞으로 목, 복부, 골반 세 바지 기본 반달에 충실하게 돌아오고 좀 더 엄지 발가락 깊숙이 잡고 척추를 고개 펴보죠 골반 뒤로 가슴 앞으로 복부와 어깨 뒤로 잡아 빼듯이 수축 한 번 더 내쉬며 깊게 접근해보고 파당구스타사나 얼굴이 무릎 사이 안쪽으로요 돌아오고 우타나사나 안타라반다 A, B, C 발 안쪽 무릎 안쪽으로 붙인 다음 상체 앞으로 여기가 있다면 양손으로 발목 뒤쪽을 받치고 위 팔뚝 안쪽으로 무릎 바깥쪽으로 받치면서 위 팔뚝 안쪽으로 무릎 바깥쪽으로 받치면서 말라사나로 연결해주고 Wir팝 안쪽으로 연결해주세요 마늘까지 연결해주고 저의 볼이 마늘에 도착해솨 다음 상체는 real notes 보기 전척축 바깥쪽으로 경제하시고 보기 전척축 보기 전척축 가깥쪽으로 척추를 후굴과 반대로 말아올려 보세요. 골반, 복부, 가슴, 목구멍 수축하고 엉덩이, 허리, 등 볼록하게 넓적다리 안쪽과 겨드랑이 안쪽을 단단히 조여주면서 바타코나사나로 연결해주고 서해부 안쪽과 엉덩이 뒤쪽이 풀릴 수 있도록 바타코나사나 감상하십시오. 왼쪽은 뒤쪽으로 돌아와. 감상하십시오. 이제 돌아오고 파타코나사나에서 깨아니아 무드라 메디테이션 척추를 바르고 곧게 세워보세요 우파 파바목타 단다사나 파스모타나사나 각자 파스모타나사나 3분 이상 한 다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마무리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마무리